월드컵 축구, 아시아 대양주 최종 예선, 우리나라와 이란과의 대전이 부산에서 벌어졌습니다. 한국과 이란은 다같이 홍콩을 이겨 1승의 전적을 갖고 이날 경기를 가졌는데 우리 대표팀이 전후반을 통해서 우수한 공격을 퍼부으면서도 끝내 득점하지 못해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런데 오는 8월 27일에는 호주에서 우리나라와 호주 대표팀이 격돌합니다. 호주 대표팀의 전체를 넘어서 우수한 공격을 퍼부하는 담을 뺏기고 있습니다.